지금까지 배지 2개를 획득한 나 잉여맨 댕바사님의 조언으로 안개의 마을로 향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엿들은 로켓단이 나의 포켓몬 개군인자를 포획하려고 하는데 돌연 나타난 슬리퍼에 의해 최면을 당해버리고 만다 다급해진 나홍이는 내게 부탁해 로사와 로이를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에잇 모르겠다 개군인자 냉동빔 일단 안개체육관에 가서 배지를 획득하는게 먼저야 여기가 안개체육관이구나 어? 저 여자아이 눈을 보니까 조종 다하고 있어 슬리퍼! 이 녀석은 어디있지? 앞에 이 꼬마 녀석은 내 전주인이자 내가 체육관 관장으로서 조종하고 있는 내 소모품이지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준 녀석이기도 하고 말이야 뭐야 이 머릿속에 들리는 소리는 너희가 사람 말을 하고 있는거야? 그래! 내 최면으로 인간의 말로 번역해서 직접 머릿속에 들려주고 있지 이 녀석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사람들과 포켓몬을 최면술로 조종하다니! 어서 모두 최면으로 풀어줘! 뭐 나를 이기면 최면으로 불리기야 하겠다만 글쎄 니 녀석같은 조무르기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어? 저기 나옹! 이녀면 저 녀석을 이겨서 너 살로이를 구해달라옹! 정말 나옹아 너희 친구들하고 안개와 마을 사람들이 내가 구해줄테니까 배틀이다! 가라! 니 녀석 차례라! 여자인! 도전 다하고 있어! 내가 구해줄게! 아이야! 나와라! 딥상어동! 나와라! 렛츠! 위를 꺼내다니! 최동 크루다! 딥상어동! 에브이 최면술 없어! 최면에 걸리지 않았거든! 어? 딥상어동이 자고 있어! 아이고 딥상어동 일어나! 에브이 빌드스타 최면에 걸리지 말라고 일어나라구! 딥상어동! 에게게게! 최면이 최고야! 에게게게! 야! 빌드스타 딥상어동 일어나 이 바보야! 아! 최면술 벗어나라고! 아! 최면술 쿨쿨! 자지 말라고! 걔 일어났어! 야 요게 파동이다 이번엔 다시 최면술 야! 딥성! 아무래도 안 되겠어 포켓몬을 바꿔야겠어 나와라 팬텀! 너는 같은 더 비싼 타입이니까 최면 같은 건 안 걸리겠지 자 너도 이번엔 최면술이야? 최면술에 걸렸고 저주 건 다음에 좋아 마지막에 벽상 첨정! 나와라 다크팻 다크팻이잖아 이번엔 쉐도우 변치 저주를 내려 오! 오! 오 이겼네! 폭탄 엄청 강하잖아 마지막은 틀리타 스크립! 직접 나오다니 복수하겠어 마을 사람들과 로사 로이의 복수를 말이야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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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그렇잖아 개굴 민자가 있으니까 이번엔 정강석카!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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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iat 스크립! 请 스크립! 스틬립! 인연 스크립! 스크립! 으으으으않않않않않않않않아 너도 최별에다! 천례! 이겼다. 너한테 저주를 내려서 피가 깎였다구! 젠장! 이런 조모래기 따위에게 내가! 그러면 이제 최체면이 풀린 거냐옹? 그래, 최변은 풀렸다. 나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슬리프! 이게 무슨 짓이야! 나라인간! 인간 따위에게 위로받고 싶지 않단 말이다! 슬리프, 최면에 걸렸을 때 더 이상 내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내 의식만큼은 온전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 슬리프, 네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가 갑자기 와서 놀랐어. 나 혼자 집에 가버렸잖아. 슬리프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어! 어! 여긴 어디죠? 아... 일어나셨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심장에 병이 있으셔서 길에서 쓰러진 걸 구조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수면 상태셨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1개월 정도만 입원 더 하시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3... 3... 3개월이야? 슬리프가 기다릴 텐데 빨리 그곳으로 가야해. 아! 잠시만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슬리프가 저를 기다린다고요. 없어요! 어! 그렇게 된 거야, 슬리프. 아니, 이제 슬리퍼라고 불러야겠네. 내가 없을 동안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슬리퍼. 난 그것도 모르고... 최면으로 조종 당할 때의 기억은 모두 가지고 있어, 슬리퍼.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슬리퍼. 끝! 설레! 설레! 아! 맞다! 여기 안개베찌야. 가져가. 고맙습니다.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체육관 관장을 이겼으니 이 배치는 줘야지 우리 슬리퍼를 바로 잡아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예야맨! 빨리 로이랑 로사를 구하러 가자옹! 아 맞다! 이제 최면이 풀렸으니까 냉동 상태에서 꺼내줘야겠지? 그럼 관장님! 잘 있으세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가자 나홍아 알겠다옹! 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 하اذ 알았어! 쫌만 기다려 나단하!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이건 말이다옹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너를 기습해서 갸굴린자를 뺏을랬다이!! 맞아! 맞아! 탈개떠라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어 너희들이 나쁜여성인 거 까먹고 있었네 내가 너네들 왜 구했을까 안되겠다 너네는 개군이자 하계강산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 안녕